우리가 지금 개념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세한 얘기는 언제 한다고요? 기본과정 그리고 심화과정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한꺼번에 자세하게는 하기가 힘들어요 어차피 5개월 가야지 됩니다 자 일단 트랩의 의미는 아셨죠? 당장의 암기는 안되겠지만 대략적인 의미는 아실 거예요 그 정도로 하면 돼요 지금은 그리고 이 트랩에는 뭐가 있다? 사이펀식 트랩도 있고 비사이펀식 트랩도 있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 다음 특수한 트랩으로는 뭐가 있냐면 저집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트랩의 역할도 하고 뭔가를 걸러주는 역할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령 미장원이나 이발소 같은 머리카락이 많이 생기겠죠? 근데 이것이 배수구로 유입되는 배수관을 막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걸러주면서도 동시에 트랩의 역할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헤어 트랩이라고 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토사 유출이 많은 곳은 또 뭘 해야 될까요? 토사를 걸러줘야 되겠죠? 안 그러면 또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할 거다? 샌드 저집기라고 합니다 또는 포집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인터셉터라고 합니다 또는 우리 식당 육수를 많이 뽑아내는 곳 뼈를 고아요 그러면 위에 기름 뜨죠 끓일 때는 이것이 액체지만 식으면 고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체가 되니까 포화지방이 몸에 나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요즘은 포화지방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먹어도 괜찮다 그게 전부 다 학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럼 식당가에서 이것을 그냥 버리면 배수관 맞겠네요 그러면 그런 지방을 걸러주고 물만 내려가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 저집기라고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런 종류만 대충 알면 되겠고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트랩의 종류도 봤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조금 더 할 얘기가 있지만 여기까지 이 정도만 하고 뭐가 나왔어요? 트랩의 구조가 나와 있죠 지금 P트랩으로 돼 있네 S트랩이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명칭을 좀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거 가로넣기가 나왔다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자 하나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들어갔죠 여기를 뭐라고 해놨냐면 뭐라고 해놨습니까? DEEP라고 해놨어요 DEEP라고 하는 게 있다 그 다음 여기 사실은 제방이라는 뜻인데 이 용어는 심의 불만이 많습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WHERE라고 돼 있죠 사실은 영어 알파벳을 쓸 텐데 여러분들이 이것의 알파벳의 발음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딱 이렇게 써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어때요? WERE라고 발음할 것 같죠? 실제의 발음은 WERE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요 건축공사 설계가 있고요 건축 설계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학회에서 설계를 할 때 특정한 기준이었으면 이 기준으로 해라 이런 얘기예요 설계를 그리고 시공도 특정한 기준이 따로 정리하지 않았으면 이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게 표준시방서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그 기준을 기준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60점을 맞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딸랑 60점은 맞겠다 이럴 때는 일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계 기준과 표준시방서를 우리가 정말 죽으라고 잘 알아야 되지는 않습니다 강박 갖지 말라고요 이해가 됐습니까? 물론 이 속에 우리 기본서 나오면 그 속에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설계 기준과 시방서를 올려놓겠지만 굳이 할 필요는 없다 몇 가지만 하면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하겠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고득점 하지 말아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그 대신 그런 것이 있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소장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아파트 관리 소장 그러면 장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아무나 뽑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붙으면 어쨌든 붙으면 좋은 거지만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또는 사회적 입장으로서 보면 좀 그래도 우리가 흔한 말로 그레이드가 있는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 붙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학력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분야에 좀 정통한 사람이 하면 좋겠다 이런 어쨌든 설계 기준에서는 이것을 위혀라고 하고요 그리고 시방 기준에서는 외혀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혀라고 나오든 외혀라고 나오든 그게 그거다 이렇게 된 거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위에 여기는 크라운이라고 돼 있어요 또는 여기를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꼭대기 부분이다 이래서 정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수리 꼭대기 할 때 정상 이럴 때 정자를 써요 그래서 자 뭐가 있다 디프가 있고 웨어나 위어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다고요? 크라운 또는 뭐가 있다 정부라고 하는 말이 있다 그럼 시급하게는 이거 하고 디프를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뜻하느냐면 봉수 깊이를 얘기를 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러면 위어에서부터 어디까지 디프까지의 수직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봉수 깊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저면까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다? 위어에서부터 디프까지의 수직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봉수 깊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봉수 깊이는 얼마에서 얼마냐면 50에서 100m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봉수 깊이는 자 이건 경험치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몇 mm라고요? 50에서 100mm 자 그래서 봉수 깊이가 너무 낮으면 봉수가 없어지기 쉽다 그래서 깊어야 되고 너무 깊으면 배수가 잘 안 내려갑니다 유수저항이 크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얼마 사이로 한다? 50에서 100mm 그랬더니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어 그랬더니 안 보던 숫자야 그럼 곤란하겠죠 50에서 100만 외웠더니 왕왕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숫자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0.1에서 1만 외웠던 사람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 것도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의미를 그래야지 안 헷걸리죠 어쨌든 50에서 100mm이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베스트 트랩에 해당하는 것 이런 것도 나왔는데 금방 우리가 뭘 봤었냐면 피트랩 이런 거 하나는 봤네요 그렇죠? 사실은 여기에다가 그리스 트랩도 봤네요 그리스 저짓기 사실은 드럼 트랩과 벨 트랩까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사실은 딱 보니까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다 자 이제 통기관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서 배수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상수가 들어오고 상수는 식용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먹는 물이 들어오고 자 배관을 통해가지고 뭘 했냐면 배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뭘 했습니까? 트랩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봉수를 고이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트랩을 만든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부로부터 해충이나 또는 악취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 상수하고 이 공공으로 나가는 하수는 다릅니다 하수관은 평상시에는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악취나 해충이 유입되기 쉬운 조건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랩을 만들어놨더니 앞에서 우리가 사이펀 작용을 봤었죠? 사이펀 작용 등에 의해서 이 봉수가 빠져나가버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어떻게 하면 봉수가 없어지지 않고 봉수를 유지시킬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 배관의 기압의 변화 때문에 봉수가 없어지는 확률이 높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이펀 작용하는 것 우리가 보통 옛날에 기름 넣는 티브가 있었죠? 보통 자바라고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거 해가지고 몇 번 하면 기름이 한 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모를 때는 죽으라고 끝까지 다 하지만 아는 사람 한두 번 하면 높이만 맞춰놓으면 계속 넘어가죠 그럼 이거 멈추고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사람 이거 그냥 뽑아요 그럼 기름이 쭉 나오죠 근데 여기 벤트만 풀어주면 공기만 통하면 넘어가는 게 멈추죠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이 배관의 기압만 유지시키면 그러니까 여기다 뭐래서 공기가 통하는 관을 설치하게 되면 배관의 기압이 유지되고 그러면 봉수가 없어질 일이 없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통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기관의 설치 목적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압력에는 조금 나중에 익숙해질 때 보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뭐라는 거다 트랩의 봉수를 보호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은 어떤 작용을 통해서 하느냐 오제선달을 위해서 4개를 만들었어요 사실은 기압유지인 수단이죠 기압의 유지를 일정하게 해서 봉수를 보호합니다 또 이렇게 기압유지 또 이렇게 기압유지가 되면 쉽게 물이 내려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배수의 흐름이 어떻게 됐다 원활한 흐름을 갖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수가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죠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이해를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이게 무엇의 목적이다 통기관의 목적이다 그러면 이거 시험 문제에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당연히 나왔겠죠 자 틀린 것을 골라라 맞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뭐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생기초다 자 그러면 통기관의 종류를 살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전에 종국유소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화 이거 영화 제목이기도 해요 터미널 밸러서티가 그런데 90년대인가 그때 이게 B급 영화인데 그때 노란 머리에 파란 눈에 B급 영화 배우에 자주 나오던 여자 배우가 있었는데 그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터미널 스피드라고 하는 비디오로 제가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요 영어 영화 제목과 현실의 영화 제목이 다른 것 옛날에 이 제목 보고 흥미진진하게 보려고 봤는데 파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여자 영화배우가 나오는데 이거 영어 제목이 뭔지 아세요? nurse story 간호사 얘기에요 수녀가 간호사 일을 수행하는데 옛날에는 카톨릭이 철저해가지고 새 시에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전쟁통에 환자를 간호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지켜야 돼 그래서 수녀 일을 그만뒀다 얘기에요 그랜드대 파괴야 그래서 사실은 이게 멜로 영화인지 생각하고 눈 떠지게 봤는데 멜로 영화가 아니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터미널 멜로서티라는 말은 종국 요소기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구름의 높이에 상관없이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차 높은 곳이든 조금 낮은 곳이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빗방울이 높이에 따라서 가속을 받아서 밑으로 내려올 때는 점점점 왕창 빨라져야 되는데 더 이상 빨라지지 않더라 왜 그래요? 공기의 저항 때문에 특정 속도 이상으로 빨라지지 않는 그 속도를 뭐라고 하느냐면 영어로는 터미널 멜로서티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높은 더 높은 곳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공기 저항이 없으면 가속도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다 비 오면 이제 밖에 못 나가는 거죠 그런데 배수관에서도 건물의 높이에 따라서 아주 고층이면 배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점점점 배수의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데 일정 이상의 속도 이상으로는 빨라지지 않더라 그 속도를 뭐라고 한다? 종국 요소기라고 한다 아시겠죠? 이게 실무에서 먼저 나왔어요 가로 높이로 이러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는가? 가로 종국 요소 그래서 실무에서 나왔더니 이제 시설에서도 나왔다 종국 요소 개념은 잡아놓자 자 뭔지는 모르지만 대충 뜻은 알았죠? 이런 것들은 대충 알면 돼 자 통기관을 얘기를 해보죠 자 봤더니 일단 이름부터 보자고요 무슨 통기관이 있습니까? 신정 통기관이 있죠? 그 다음 각계 통기관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루프 통기관이 있네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예요 자 그런데 루프 통기관이나 각계 통기관이나 전부 다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무슨 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통기 수직관과 연결되어 있네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그림 말고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작은 건물은 작은 건물은 여러분들도 작은 소망이 건물주십니까? 저는 건물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대주주가 좋습니다 자 건물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냥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작은 건물 같으면 일단은 출입 현관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작은 건물은 꼭 출입 현관이 정문이든 뭐 해가지고 여기 계단실이 이렇게 작게 있을 거예요 여기 계단이 그렇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여기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화장실이 있다는 얘기는 자 그러면 화장실의 구성을 한번 봐봐요 세면대가 몇 대? 하나 화장실 몇 개? 하나 잘하면 남자 소변기 하나 이렇게 해두죠 그러면 이때 배수관은 복잡해요? 간단해요 간단하죠 그러면 자 배수관이 이렇게 가는데 무슨 색깔 나올까요? 빨간색으로 해봅시다 그러면 배수관이 간단하게 하고 여기 연결되는 관도 그렇게 길지 않겠네요 트랩도 많지 않고 이럴 때는 배수수식관 그 위에다가 쭉 연결해서 뭐만 하나하나 둬냐면 통기관 하나만 둬요 자 이런 통기관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신정통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배수 죄송합니다 주직이 아니죠 수직주관을 옥상 부분까지 연장해서 통기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자 이것을 우리가 무슨 통기관이라고 한다 신정통기관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신정이란 말은 느렸어요 어디까지 느렸느냐 꼭대기까지 늘린 통기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통기관 신정통기관 그러니까 작은 건물에서는 통기관이 뭐만 있을 거다 신정통기관만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제가 과거에 많이 가는 공원이 어디였냐면 보람의 공원이에요 저쪽 신대방동 건너편에 보람의 역이 있고 그쪽으로 옛날에 공사 자리에 보람의 공원 있죠 거기가 산책하기가 너무 좋아요 도심에서는 옛날에 용산공원도 컸는데 지금 이제 용산공원이 짜부러져 가지고 코딱지만 해져서 이제 갈 일이 없어 그렇죠 그러면 평지로 걷는 건물 중에 큰 건물은 큰 공원은 종묘나 이런 데 아니면 그런데 거기는 마음먹고 가야 되잖아요 마음 편히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람의 공원을 가는데 그 옆에 건설회관 건물이 있습니다 건설회관 건물을 보면 이렇게 커요 그래서 화장실이 이쪽에 층마다 소변기도 그냥 많이 대변기도 많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물론 남녀 따로 그러면 배관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그래서 뭘 해두느냐 하면 일단 여기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배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수수직관 또는 배수수직주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직으로 서 있으면 뭐라고 한다 배수수직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각 층으로 배수관을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물들을 이런 배관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수 수평 지관이라고 합니다 지관이란 말은 가지관이란 얘기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수평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평지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뭐 하는 거 아니다 배수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자 여기에다가 대변기를 그릴 거예요 자 그런데 대변기가 연결되기 전에 여기 이렇게 또는 세면기가 연결될 때 이런 배관들이 있겠네요 가령 세면기 연결한다 그러면 PT레비든 ST레비든 연결하려면 배관 하나 이렇게 세워놔야 되겠죠 이 배관을 뭐라고 할 거냐면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배관이 있다 기구 배수관이 있다 자 그러면 물이 흘러갈 때 어떻게 갑니까 기구 배수관 배수평지관 그 다음에 배수직관 또는 수직주관 그리고 여기 이제 수직관이 여러 개 있으면 여기 자 뭐가 가겠습니까 배수 수평 이 관은 무슨 관이겠어요 그렇죠 아 몰라도 찍을 수가 있잖아 이렇게 흘러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관이 있고 명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볼게 여기 세면대가 있다면 피트레비라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가령 그림이 개떡같이 됐는데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먹음만 가지고 안 될 거다 신정통기관만 가지고는 안 될 거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그러면 신정통기관만 가지고는 안 되면 일단 뭘 세워두느냐 하면 자 이거 뭐 통기수직관을 세우고 아시겠죠 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여기 트랩 봉수 있죠 봉수 있으니까 이 봉수를 다 보호하기 위해서 통기관을 트랩에서 일정한 거리마다 다 세우는 거야 그럼 봉수보호에 이상적이겠네 그 대신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배관이 복잡해지고 자 그런 통기관을 어떻게 하느냐 각각 설치했다고 해서 무슨 통기관이라고 한다 각계통기관이라고 한다 자 봉수보호에 이상적이다 그러면 무슨 통기관 각계통기관 근데 이제 항상 이런 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뭐 생각하냐면 원가절감을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령 어떤 기기가 나왔다 어떤 상품이 나왔다 그러면 복불복인데 초반에 나온 게 좋아요 품질이 오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처음 나오니까 그 대신 좋은 재료를 써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뭐합니까 원가절감을 위해서 그 정도가 유지되는지 처음에 했던 것에 좀 싼 부품 싼 재료 이런 걸 쓰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겉보기에는 성질이 같거나 조금 떨어져요 눈에 표시 안 날 정도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제 이렇게 세면대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루프 뱐트파이프라고 합니다 루프 통기관이라고 하든지 또는 영어로 서킷 뱐트파이프 서킷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회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또는 루프를 자 이 루프를 우리말로 하면 고리 황이란 뜻이죠 그래서 고리 형태의 통기관이다 환상 통기관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하나의 통기관으로 두 개에서 여덟 개 이내의 트랩의 봉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어디에 설치하느냐 그랬더니 자 일단 말을 해놓고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배수평지관의 최상류기구의 하류측으로부터 통기관을 세워서 입상한다는 말은 세워서 통기수평지관으로 하며 그 말단을 통기수직관에 접속하는 방식이다 자 지금 여기 뭐가 있습니까 배수평지관이 있죠 자 여기서 최상류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것이 최상류 위생기구예요 설마 3번이라고 안 하겠죠 1번이겠죠 자 최상류기구의 여기 접속되어 있는데 여기서 통기관을 어디서 세울 거냐면 자 최상류 위생기구 위생기구의 상류측이냐 하류측이냐 할 때 항상 오무리사이드래도 그 다음에 나오는 배수여에서 쉽게 내려갈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상류측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류측에다가 통기관을 이렇게 세웁니다 아시겠죠 그래놓고 통기수직관에 연결을 하게 되면 자 이 통기관을 뭐라고 한다고요 루프 통기관 또는 뭐라고 한다 회로통기관 또는 환상통기관이라고 한다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루프나 회로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통기관 자 건물이 크면 통기수직관을 세워놓고 통기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네요 각계통기관으로 할 건지 아니면 또는 루프 통기관으로 할 건지 이해가 됐습니까 각계통기관은 자 이상적이에요 봉수보호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배관이 복잡해지고 시설비가 많이 든다 그러면 시설비 줄이려면 자 통기 봉수보호에는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배관이 간단하고 여러 개의 위생기구의 트랩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무슨 통기관이다 루프 통기관이다 루프 통기관이다 어디에 설치한다고요 최상류 위생기구의 어느 쪽 상류측입니까 하류측입니까 하류측에 세워서 통기수직관에 접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통기관 세 가지 얘기를 했네 일단 뭐부터 세워놓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신정통기관 물론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원칙만 얘기를 하자고요 그 다음 무슨 통기관 각계통기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슨 통기관 루프 통기관이 있다 여기까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 루프 통기관은 위생기구의 수가 증가하면 이 통기능력에 의문이 갑니다 봉수를 다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도와주는 통기관을 하나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어디에다 설치할 거냐 그러면 중간이 아니라 제일 끝에 배수평지관과 수직관이 만나는 곳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통기관을 하나 세워서 통기수직관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릴리프 벤트 파이프예요 그럼 릴리프는 뭐예요 뭔가 꽉 둘러싸이는데 그것을 꽉 막힌 것으로부터 해소를 시켜주는 도와주는 통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본식으로 번역을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도피 통기관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도피 통기관은 루프 또는 회로 통기관으로부터 가깝게 설치했어요 멀리 설치했어요 멀리 설치했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회로 통기관의 통기능률을 촉진시켜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통기를 도와준다는 말을 이렇게 시험문제 지문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회로 통기관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뭘 설치했다고요 도피 통기관을 설치한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디에 설치하느냐 그랬더니 배수평지관 최하류기구 최하류기구 접속점 바로 및 하류에서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이해하자 이런 얘기에요 이렇게 써놨더니 이게 당체 무슨 말인지 몰라 시험문제 지문에서 그림은 이해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곤란하겠죠 왜 지금 하느냐 왜 이걸 지금 강의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복잡한 줄 알겠지만 이걸 정규강의 때 하면요 회계하고 민법하니라고 공부를 안 해 그래 놓고는 시험이 임박해서 이것들을 암기하려고 막 합니다 시설계로는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양에 쳐서 죽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시설계론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런 사람은 가능해요 저는 그 사람이 참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인데 요즘 안 떠 있어요 어렸을 때 뜬 것에 비해서 안 떠서 이민우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아역 탈렌트부터 시작한 친구 있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슬쩍 유튜브를 봤더니 배우들끼리 자기들 얘기하는 토크쇼 비슷하게 한 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대본을 그냥 이렇게 몇 분만 보면 다 외운데 책 한 권을 뭐 하루인가 일주일인가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저런 애는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봤으면 판사도 하고 검사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미리 해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자 이름 조금만 외우면 되잖아요 이건 개념도 어려운 거 아니고 다시 합니다 무슨 통기관이 있다고요 신정 통기관 배수직관을 대기중으로 연장하는 게 뭐다 신정 건물이 커지면 통기수직관 세워놓고 여기에 연결할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다 각계와 루프 또는 회로 자 근데 루프 또는 회로는 자 위생기구 몇 개까지 8개까지의 트랩의 봉수를 보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 부족할 때 설치하는 통기관은 루프 통기관으로부터 멀리 체아류 위생기구 접속점 하류 측에서 또는 배수평지관이 수직관과 연결되기 직전에 통기관을 세워서 설치하는 통기관을 우리가 무슨 통기관이라고 한다 도피 통기관이라고 한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외워도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밖에 뭐가 있냐면 습식 통기관 결합 통기관이 있는데 일단 이것만 할게요 습식은 나중에 합시다 결합 통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닫혀있다고 생각해봐요 막혀있다 그러면 이게 십매층 이상 되는 고층 빌딩이라고 하면 여기서 왕창 배수가 내려가게 되면 여기 닫혀있으면 이거 내려갈 때는 마치 우리 주사기의 피스톤을 플런저를 이렇게 빼내는 것과 같죠 그러면 위쪽에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압력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 아래쪽은 만약에 장마철이어서 여기에 물이라도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 아래쪽은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압력이 되면 여기 있는 봉수가 흡입작용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빨듯이 그걸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던 유도사이펀 작용이라고 해요 또는 흡입작용이라고도 합니다 왜 생겼어요? 수직배관의 압력의 변화 때문에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밑에는 압력이 높아지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류하게 이걸 터출 또는 분출작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뭐 때문에 생겼다? 수직관 내의 계약 변화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직관 내의 계약 변화를 막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이건 어디서 하는 일이다? 고층 빌딩에서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일정한 층마다 또는 일정한 브랜치 간격마다 배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한 통기관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무슨 통기관? 결합 통기관이라고 한다 고층 건물의 경우 배수직주관과 통기수직관을 접속하는 통기관을 뭐라고 한다? 결합 통기관이라고 한다 결합 통기관은 크게 내용만 이해하면 충분하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자 그래서 이게 15회 때도 나왔는데 사실은 27회 때도 나왔어요 잊어버릴만함 12년 만에 나왔죠 자 봐봐요 배수직관의 압력 변화를 완화할 목적으로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의 앵글한 통기관 그러면 이건 이거 문제 보는 즉시 1초 내에 찍을 수 있죠 이런 걸 가지고 따벅따벅 얘기할 필요 없죠 여기만 봐도 어디만 봐도 여기 수직관 내의 압력 변동 완화 그러면 바로 나와야 되죠 무슨 통기관이다? 결합 통기관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물론 자 28회 때 내년에는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말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신정 통기관 각계 통기관 회로 통기관 또는 루프 통기관 또 뭐가 있다? 도피 통기관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놓으셔야 되겠죠 자 이제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형태로 안 나오겠죠 다른 형태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대변기에서부터 할 건데 자 일단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이 있었다 몇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뭐가 있었습니까? 제목만 한번 써봅시다 첫째 시간은 밀도하고 비체즈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압력 가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일단 뭐라도 알자 압력의 정리 정도는 여러분들이 숫자는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머릿속으로 압력과 관련해서 일단은 다른 거 기억 안 나더라도 1mAQ는 얼마다? 9.8kPa이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네 여기 밑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기억하자 이랬었던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연속의 법칙이 있었죠 그렇죠? 연속의 법칙 그러면 한마디로 하면 뭐다? Q는 뭐가 됩니까? AV 이 식을 보면 이해가 됩니까? 자 이것이 어떻게 되더라? 일정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확대가 되면 A1, V1은 뭐가 되더라? A2, V2가 되더라 자 이거 자 그 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자 다른 거 몰라도 자 배관의 기울기도 얘기를 했지만 자 또 한 가지는 뭐가 주기를 했습니까? 자 펌프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매년 꼭 한 문제씩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펌프에서는 우리가 무슨 얘기 했어요? 양정이라고 하는 얘기 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다? 실양정과 전양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펌프의 축동력과 관계된 얘기를 했는데 축동력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은 양정과 그리고 자 유량과 양정의 곱이다 이것이 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펌프의 운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뭐가 있었고 직렬운전과 병렬운전이 있었죠? 직렬운전에서는 양정이 몇 배가 된다? 두 배가 되고 병렬운전에서는 유량이 두 배가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그 다음 또 네 번째 뭣도 했어요? 캐비테이션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관 내의 압력이 뭐보다 작을 때? 포화징계압보다 작을 때 이때 뭐가 생긴다?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캐비테이션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배관 내의 압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캐비테이션이 발생하기 쉽다 그 말은 무슨 얘기다? 펌프의 회전수가 빠르면 빠를수록 캐비테이션이 발생하기 쉽다 쉽다 또 수온이 높으면 포화수신계압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캐비테이션이 발생하기 쉽다 이 얘기 했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선의 길이가 있으니까 그 다음 네 번째 무슨 얘기 했습니까? 트랩 다섯 번째 무슨 얘기 했다? 통기관 그래서 자 우리 통기관에 대해서는 목적하고 그 다음에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트랩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적 그 다음 종류 간단하게 그 다음 또 한 가지 무엇에 대해서 봉수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자 봉수의 깊이가 얼마다? 50에서부터 100mm다 100mm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수직거리를 얘기를 한다? 웨어에서부터 디프까지의 수직거리를 얘기를 한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건 못해도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공부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배웠으니까 딱 덮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정리하는 데까지가 일련의 과정이에요 동영상을 봐도 동영상 봤다고 만세 진도나 갔다 이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첫날 시작이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언제? 수업 때 열심히 하자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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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